다이아몬드 다이아몬드 안녕하세요. 이영진이 읽어주는 동화책입니다. 오늘 읽을 책은 다이아몬드보다 소중한 것입니다. 시작합니다. 어느 마을에 아주 부지런한 청년이 살았어요. 청년은 아버지 뒤를 이어 보석가게를 하고 있었지요. 과게에는 굉장히 큰 다이아몬드가 있었어요. 그 다이아몬드는 너무 비싸서 사려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. 청년은 그게 걱정거리였지요. 어서 팔아야 할텐데. 그 다이아몬드는 사는게 아니었어요. 대팔려고 해도 너무 비싸서 아무도 나서지 않았어요. 청년은 걱정하지 아버지가 위로했지요. 언젠간 살 사람이 나타나겠지. 그런데 그 다이아몬드에 관한 이야기를 어떤 라삐가 전해 들었어요. 라삐님 우리가 찾던 커다란 다이아몬드가 아랫마을 보석가게에 있대요. 그래요. 내가 가서 사오지요. 새로 지을 교회에 어려워야 할텐데. 라삐는 그 다이아몬드를 사려고 저 청년의 가게에 찾아갔어요. 여기에 아주 큰 다이아몬드가 있다면서요. 얘 잠깐만요. 앉아서 기다리세요. 제가 금방 보여드릴게요. 청년은 신이 나서 활짝 웃으며 근거로 달려갔어요. 다행이다. 비싼 다이아몬드를 드디어 팔 수 있겠어. 그런데 청년은 근거 앞에서 머뭇거렸어요. 어? 열쇠가 어디 어디에 있지? 서랍에도 없고 주머니에도 없고 그때 퍼뜩 생각이 스쳤어요. 아버지께서 베개 밑에 두고 주무시는구나. 청년은 그 방에 달려가다 잠든 아버지를 바라보았어요. 조심조심 베개를 들어올릴까? 아니야. 그러면 아버지가 깨실 거야. 그래도 지금 다이아몬드를 못 팔면 언제 다시 기회를 올지 모르는데 청년은 잠시 망설거리다가 그냥 가게로 돌아왔어요. 라삐님 죄송하지만 지금은 다이아몬드를 팔 수 없습니다. 그러나 라삐가 물었어요. 어째서야 돈이 적습니까? 아버지께서 낮잠을 주무시는데 근거 열쇠가 그 베개 밑에 있어요. 아버지가 한잠 후 자게 해드리고 싶어요. 라삐가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. 뭐라고 해요? 죄송해요. 제게는 아버지가 더 소중하거든요. 라삐에게는 청년의 마음을 씀씀이에 크게 감탄했어요. 그래서 청년과 함께 아버지가 깨어나기를 기다렸다가 다이아몬드를 샀지요. 마을로 돌아온 라삐는 다이아몬드로 멋지게 교회를 꾸몄어요.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해 주었지요. 반짝반짝 빛나는 보석이 바로 그 청년의 마음이랍니다. 끝 잘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. 그럼 다음 시간에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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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